8월 첫째 주 쇼 음악중심 어땠나요? 네 여러분 좋았어요? 네 시원했나요? 네 네 여러분 너무 덥다고 짜증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이렇게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스테이지 2분의 무대와 함께하면 또 웃음 한가득이죠? 네 무대 위의 라신 라이브의 부신 그리고 무대 위의 카마, 파리스마 싸이 씨의 노래 틀면서 우리 또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특별히 싸이 씨가 연예인은 뮤지컬로 선보이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여러분 사랑해요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러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표 찍으시죠 엔딩의 키스 시 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멘닛까지 다 해 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어찌나 저를 같은 마음으로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 누구야 우는 모습도 이뻐 뭐야 왜 우는데 그러자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쇼쇼쇼쇼쇼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 말씀하셔셔셔 분위기 띄울 때 댄스 뮤직한 곡 떼고 무드 잡을 땐 팔라드하고 벚꽃 리듬 타고 풀게 핵 핵 핵 핵 핵 핵 핵 하늘 높이 뛰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멘닛까지 다 해 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어찌나 저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난 그대의 연예인 난 그대의 연예인 난 그대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댄스 가수 때로는 영화 배우 같아 때로는 콩베디언 같아 때로는 탤런트 같아 때로는 가수 같아 난 너의 기분에 따라 난 그대의 영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어찌나처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영예인 타이쫸에 빠진 타이쫸에 빠진 타이쫸에 좋아하며 난 그대의 영예인 네네 다닐